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과 카오스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18 노벨상 해설 강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에서 생물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지금 뒤에 계단 자리까지 다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여기 와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노벨상의 본 취지에 맞게 이 노벨상 시즌을 제대로 같이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벨상이라고 하면 과학자들의 꿈, 목표 이런 걸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해준 과학자들의 노력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도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 경의의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노벨상이 어떤 과학적 결과를 가리켜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그 과학적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가 그 손가락 역할을 해드릴 텐데요. 같이 축제처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연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기초과학의 산실인 고등과학원과 기초과학의 지식 나눔을 목적으로 설립된 카오스 재단이 공동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순서는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노벨 화학상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강연은 30분 정도 진행되고 끝나고 잠깐씩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강연 직후에 질문하시는 선착순 세 분께는 나가실 때 접수대에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선물을 위해선 빨리 질문하시는 게 좋겠다고 써있는데 제 생각에는 반대가 아닐까요?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는데 질문에 실패하신 분들께 설문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아무튼 질문을 하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강연 끝나고 질문 시간이 너무 짧게 배정돼 있어서 못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모든 강연이 끝나고 단체 사진 촬영 후에 약 20분 정도 개별 질문 시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다 끝나고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좋고요. 더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앞자리로 나오셔서 저희 강연자분들께 질문을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시간을 저희가 과학 외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과학 외전의 반응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잡담은 이쯤 하고 첫 번째 강연자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벨 생리의학상 해설 강연을 해주실 카이스트 신의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셨는데 사실 교수님은 2년 전 카오스 강연 물질에서 생명으로에서도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TV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가셨었고요. 이제 과학자들 중에 대중에게 과학을 전달하는 대중 강연자로서 활동을 좀 하고 계신데 혹시 이렇게 대중에게 소통하는 경험이 교수님께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카오스 재단에서 물질에서 생명으로라는 그런 시리즈의 강연에서 한번 대중 강연을 처음으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을 하고 난 후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습관들이 좀 생겼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저의 연구활동에도 좀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도 이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군요. 오늘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교수님 혹시 올해 면역항암제가 노벨상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생명과학자, 의학자들이 아무래도 한 3년 이내, 올해는 꼭 아닐지언정 3년, 4년 이내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그런 성과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주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요한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초부터 임상까지 면역항암제의 성공이야기라는 주제로 신희철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세요.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요. 해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였던, 업적이었던 면역항암제의 성공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으신 많은 수상자들의 업적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2018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임스 앨리슨 교수님하고 타스크 혼저 교수님 두 분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두 분이 업적이 무엇인가 이 두 분이 왜 노벨상을 받게 되었나가 영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제가 두 줄을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이걸 다시 이제 우리말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음성이란 게 네거티브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억제성 면역 조절을 억제함으로써 암치료법을 발견했다. 암치료법을 발견했다는 건 알겠는데 억제성 면역 조절을 억제함으로써 약간 좀 말이 복잡한데요. 이런 수식어가 붙어있죠. 바로 이 이면이 이 두 분이 노벨상을 받게 된 그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면역항암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암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가장 아직도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죠. 우리가 주위에서 또 암에 걸리신 분들을 또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암에 걸리면 지금 현재 3대 암의 치료법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수술적 제거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 세 번째는 약으로 하는 항암제 치료 말하자면 이런 항암제들은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표적 치료 아마 여러분들 글리백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표적 치료들이 크게 보면 이런 범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20년, 30년 전부터 이 세 가지만이 아니고 우리가 면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겠다. 항암, 면역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미 한 30년 전부터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많이 나왔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최근 5년 전쯤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 병원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개발된 성과들이 환자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두 노벨상 수상자이신 두 분의 업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지금 항암 면역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 2018년도 여기 이 시점에 와 있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설명 강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역사에 쭉 왼쪽으로 가가지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가볼까요. 그러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런 암 조직의 면역 세포가 침투해 있다. 이런 걸 봤다는 그런 기록도 이미 한 150년 전에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인류가 성공적이었건 성공적이지 않았건 간에 그럼 면역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해 볼까 이런 식의 시도는 이미 한 120년 전에 1898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때 이미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면역항암제, 항암면역, 면역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생각보다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1898년도에 이런 걸 처음 시도해 본 분은 여기 나와있는 미국의 의사인 콜리라는 분이 이론을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지금의 시각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픈 방법이었습니다. 이때가 이 시대는 막 새로운 박테리아가 발견이 되고 이러한 박테리아가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 또 이런 거에 대한 박테리아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지고 이러던 시대였었습니다. 아마 이런 분이기 때문이었는지 이분이 어떤 암환자들에다가 암 조직에다가 박테리아, 처음에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막 암 조직에 주입을 했었습니다. 일부러 감염을 시킨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나중에는 죽은 박테리아를 넣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대 시각에서 본다면 뭔가 죽은 박테리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면역을 주도해서 암을 치료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 시각에서도 뭔가 면역을 기도해서 암을 치료해 본다는 시도는 좀 타당한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어설픈 방법이었죠. 정교하지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대의 임상무 시험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치료를 아주 많은 환자들한테 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어떤 환자들은 여기 사진에 있는 환자처럼 이 암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드문 경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일관되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치료 효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치료법은 제가 제목에도 항암면역치료의 시작이라고 한 다음에 물음표를 해놨죠. 시작은 맞는데 이것이 그 후대로 계승 발전해서 뭔가 이게 지금 현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이때 좀 시작을 해보다가 사실 역사적으로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역사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때 1898년도에 이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다시 건너뛰어서 1957년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50년대, 70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좀 어설픈 시작 그거는 좀 단절이 되긴 했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후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우리가 알게 된 면역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이 바로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면역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 만약에 그 목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면역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면 이 목표를 성취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100년 전의 시도는 면역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른 상태에서 좀 어설프게 시도했던 거였고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아, 치료법은 몰라도 되니까 면역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가지 눈치까지 빠르신 분들은 오늘 항암 면역 반응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목이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으로 바뀐 걸 좀 금방 눈치를 찾았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면역 이렇게 정교한 면역 시스템이 진화하게 된 것은 아니면 암 때문이 아닙니다.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외계에서 침이 피우는 미생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몸이 이런 정교한 면역 시스템을 진화시키게 된 건데요. 실제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결과로적으로 보면 암에 대한 면역 반응하고 거의 같은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식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게 됐는데 그거를 먼저 보고 나서 암을 대입해보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넣은 것입니다. 보시면은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있으면 여기 있는 덴드리틱셀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이걸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은 다음에 이걸 잘 소화를 시켜서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들의 조각들이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제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포가 여기 있는 T셀 T세포라고 하죠. 이 T세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T세포는 T세포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이러스 이때 감염된 바이러스에 딱 맞는 그러한 T세포 수용체를 가진 T세포가 여기 딱 붙게 되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여기 보면 숫자가 늘어났죠. 모양이 약간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이제 활성을 아주 강하게 뛴 그러한 T세포가 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떤 그런 위치를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결국은 이 과정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T세포 면역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알려지게 됐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올해 노벨상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노벨상이 3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T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매개한다는 것이 96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덴드리틱셀 수지상세포라는 것들 이렇게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걸 발견하신 분이 2011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아까 보시면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 조각이 여기 얹어져 있는 제가 오늘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자를 발견한 업적에 대해서는 1980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좀 그만하고요. 지금 다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암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바로 대입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제목은 항암 면역 반응으로 바꿨지만 내용은 똑같은 슬라이드입니다. 다만 이때 제가 여기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튜머 세포 암 세포 그 다음에 암 항원 암 단백질 조각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T셀이 아니고 암 항원의 암의 특이적인 CDT 세포라고 제가 바꿔놨는데 이러한 것들로 딱 그대로 그냥 지금 단어만 바꿨는데요. 이거 자체가 그대로 암 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잘 이해하면 암 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지 아마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진 것이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다시 암환자들을 봤습니다. 연구자들이 암환자들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만약에 이러한 T세포 반응이 굉장히 세게 강하게 충분히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못 자라나가겠죠.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다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여 없앨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암환자들을 보면 이러한 T세포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약해져 있는 것이 문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암 항원에 대해서 약해져 있는 T세포 반응을 어떻게든 강하게 해주자.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항암면역 면역치료 이것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요. 그때 방법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강하게 해줄까.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T세포 반응이 강하다면 이러한 암세포들을 없앨 수 있다면 어떻게든 이러한 T세포 반응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겠죠. 그래서 초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시도했던 것은 이러한 면역 반응에서 중요하다고 알려진 활성화 인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투카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약으로 만들어서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약간 성공하긴 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요. 아예 이러한 T세포들을 환자 몸에서 꺼내가지고 시험관 내에서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다시 그 세포를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또 성공적이었는데 그다지 또 인상적인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은 있었지만 별로 성공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제가 항암 면역치료 역사라고 말씀드린 슬라이드로 넘어왔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항암 면역치료에 있어서 많은 시도들은 했지만 약간의 성공은 했지만 아주 크게 환자들한테 아주 널리 도움은 안 됐던 그러한 좀 애매했던 좀 면역학자들 입장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러한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항암 면역 반응을 좀 더 그냥 다른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암이 있습니다. 암세포로 구성되는 암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서 덴드리틱셀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암세포를 잡아먹고서는 가지고 림프절로 옵니다. 아까 먼저 그림에서는 림프절 구조는 안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덴드리틱셀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림프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T세포는 다시 활성화가 돼가지고 다시 이 암 조직으로 가서 결국은 이런 암세포들을 죽이고 또 이 암 조직에서 암세포들을 제어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성공적인 면역 반응이 될 테니까요. 결국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까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항암 면역 반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거의 처음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항암 면역 치료의 연구의 역사에서 이 두 분이 사실은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게 된 것이죠. 그 돌파구가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제성 면역 조절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것은 왜 이 두 분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해서 실패했던 그런 항암 면역 치료를 어떤 아이디어로 성공을 시켰고 또 그 덕에 올해 노벨상을 받게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억제성 면역 조절을 발견해서 그걸 억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 네거티브라는 거죠. 억제성 면역 조절이 무엇인가 이분들이 발견한 게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점선이 있고 윗부분은 성공적인 면역 반응 뭔가 강한 면역 반응이 유발되었을 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암 환자들처럼 뭔가 약한 면역 반응이 유발되었을 때를 대조적으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과 마찬가지로 좋은 강한 면역 반응 유도가 되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여기서 바이러스에 가염된 세포도 같이 그려져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가염된 세포를 성공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적인 강한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 보시면 T세포가 못 죽이고 있죠. 못 죽이는데 여기서 이 두 분의 과학자들이 이 억제성 면역 조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CTLA4라는 기억이 나와있고요. 여기 PD1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CTLA4와 PD1이 굉장히 강조되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뭔가 아주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성공적이지 못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T세포에 CTLA4와 PD1이 과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단백질은 T세포를 억제하는 억제성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들이 아니고 T세포를 억제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러한 성공적이지 못한 약한 면역 반응에서는 왜 면역 반응이 약한가? 바로 이러한 T세포들의 반응을 억제하는 CTLA4나 PD1이 너무 많이 발현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TLA4나 PD1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지는 단백질입니다. 원래 이런 단백질들의 역할은 뭘까요? 좀 이상하죠? 그럼 암 환자들에서 면역 반응이 강하지 않게 일부러 하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감염이 됐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CTLA4나 PD1은 면역 반응의 강도를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면역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민 체크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면역계에 존재하면서 면역계에 적당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면역 관문 이민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CTLA4와 PD1이 바로 이러한 이민 체크 포인트 면역 관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주로 암 환자나 만성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CTLA4와 PD1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노벨상을 받으신 제임스 앨리슨하고 타스콘조 이 두 교수님은 사실은 두 분이 같이 공동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까 제가 음성 억제성 면역 조절을 발견했다는 것이 이분의 업적이라고 했는데 제임스 앨리슨 박사님은 평생을 CTLA4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타스콘조 이 교수님은 PD1을 발견하셔서 그 기능을 알게 된 분입니다. 말하자면 성격이 유사한 두 가지 단백질을 각각 연구를 하신 거고요. 같이 연구하신 건 아니에요. 이것이 워낙 성격이 유사한 업적이다 보니까 올해 같이 노벨상을 받게 되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PD1하고 CTLA4를 살짝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의약품의 개발로 이어졌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PD1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T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다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암세포가 있고요. 여기 T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 항원이 있게 됨으로써 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PD1이라는 게 여기 있고 이것에 리간드 역할을 하는 PDL1이라는 게 암세포에 과발연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T세포를 억제하는 시그널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본 원리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이걸 고려해 본다면 어떤 식의 의약품 개발이 암환자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 분들은 그걸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슬라이드는 바로 전 슬라이딩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암세포에는 PDL1 T세포에는 PD1이 과발연이 돼 있어 이것이 억제성 시그널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죠? 이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좀 더 잘 공격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학자들은 항체를 이용해서 이 PD1과 PDL1의 상호작용을 차단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티 PD1, 항 PD1 또는 안티 PDL1, 항 PDL1이라는 약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런 약 같은 것이 실제로 이런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제약회사에서 이미 지금 개발이 되어서 임상시험에서 통과를 했고요. 지금 의료현장에서 면역항암제로서 쓰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PD1을 설명드렸는데 CTL-A4도 유사하지만 살짝 좀 더 복잡합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 아까 뭐였죠? 덴드리틱셀, 수지상세포가 있고요. T세포가 있는데 아까 암 항원을 제시해가지고 T세포 수용체를 통해서 T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다른 게 하나 나타났는데요. 여기 B7이라는 게 있고요. CD28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같이 옆에서 팔을 잡아줘야지 이 T세포가 좀 더 완벽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코어 스티뮬레이션 한국말로는 보조 자극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아까 제임스 앨리슨 박사님이 평생을 또한 연구했던 CTLA-4라는 게 있다고 했죠. CTLA-4라는 게 이 T세포에 나오게 되면요. 이것이 오히려 CD28 대신에 자기가 이 B7이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합의 힘이 이 CD28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중요한 자극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통한 중요한 코어 스티뮬레이션 보조 자극이 못 들어오게 되면서 이 T세포는 완벽한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방식은 다르지만 CTLA-4도 어떻습니까? 지금 음성 조절을 하는 그러한 단백질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알게 되니까 또 아주 재빠르게 이 항암제 개발로 이것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건 똑같은 지금 전슬라 있던 걸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덴드리틱셀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T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암환자 같은 데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CTLA-4가 너무 많이 과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CD28 대신에 자기가 이것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보조 자극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CTLA-4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차단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D28이 다시 B7과 만나서 강한 보조 자극을 T세포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T세포가 좀 더 완벽하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 항시텔에이포 안티시텔에이포도 약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런 이름을 통해가지고 제약회사들이 개발을 했고요. 이미 지금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PD1이나 CTLA-4라는 억제성 조절인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의 효과를 차단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T세포 면역 반응을 살릴 수 있어서 항암제로 쓰일 수 있었다는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들의 별명이 인륜 체크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항암제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면역관문 억제제 인륜 체크포인트 인이비터라고 또 부르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011년 정도 이후부터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효과는 실제적으로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 이 커브가 몇 개 나와있는데요. 어떤 말기 암환자들의 생존 곡선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들은 이제 말기 암환자가 통상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그 사망을 하시는 그런 곡선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 생명의 연장은 할 수 있지만 완치를 시키지는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항암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면역관문 억제제들은 좀 특이한 커브를 나타냅니다. 여기 나와있는 녹색 커버 같은 걸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그 특징은 모든 환자의 성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는데 한 번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항암제는 특성이 일부의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긴 하지만 거의 말기 암도 완치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면역항암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억이라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 면역계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빨간색의 곡선은 가상의 선입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곡선인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개발되다 보면 이러한 곡선을 빨간색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말기암의 완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현재 과학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미 카터 미국의 옛날 전 대통령이시죠. 그런데 이 면역관문 억제장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15년도 여름에 8월쯤에 내가 악성 흑색종이 생겨가지고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3, 4개월에 12월 달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새로운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완치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3년 전이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받으셨던 그 항암제가 아까 안티 PD원 항 PD원 바로 이때 개발되었던 이 항암제였었습니다. 좀 아까 너무 가상의 곡선을 보여드리니까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어떤 논문에 나와있는 실제 환자들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대장암인데 대장암에 어떤 특정 유형의 대장암들이 있습니다. 파란색 유형이 있고 빨간색 유형의 대장암이 있는데 한 명 한 명의 환자들이 한 명 하나하나의 곡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치료를 한 다음에 여기 지금 100일이 채 안됐는데 어떤 특정 유형 파란색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한 명 한 명의 환자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암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면역항암제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또 하나의 설명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전에 많은 항암면역치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T세포를 강하게 해줄까 하면서 퍼지티브한 양성적인 팩터들만 요소들만 고민,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뜬금없이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노벨상 이번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뭐냐면 이전의 치료법들은 여기 차가 한 대 있는데 이 차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나가게 하려고 이 차가 어떻게 보면 T세포죠. 이전의 치료법들은 가서 액셀러레이터 가속기 페달만 잡고 밟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가 부릉부릉 소리는 크게 나는데 차가 전진을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왜 차가 안 나가는지를 자세히 봐야겠죠. 그것들이 바로 연구를 한 겁니다. 봤더니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있다면 그때 항체를 이용해서 항체를 이용한 거지만 브레이크를 떼게 해준 거죠. 그랬더니 차가 저절로 나가게 됐다. 지금의 어떤 상황을 이런 식으로 재밌게 비유한 그런 것들도 지금 하나의 올해 노벨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재미있는 비유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제 강의가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두 분의 업적이 그냥 면역을 이용한 암치료법의 발견이 아니고 왜 복잡하게 억제성 면역 조절을 억제함으로써 브레이크를 떼게 함으로써 하게 됐는지를 이런 역사적 맥락으로 왜 과거에 실패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또 잘 연구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강의가 이제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장 슬라이드가 남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너무 좋은 쪽만 말씀을 드려서 현재의 한계가 무엇이고 미래는 무엇인가 관련된 분야에서 이런 내용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러면 이 면역강암제를 쓰면 다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개 듣는 암에서도 한 20% 정도의 암환자에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올리고 싶겠죠. 다만 한 가지 이 면역강암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종류의 암에만 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암에 드는 것은 한 가지의 좋은 면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또 이제 의사들은 어떤 걸 고민하냐 하면 그러면 20%가 들어도 좋으니까 누가 그 들을 20%고 누가 안 들을 80%인지를 치료를 하기 전에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작용은 고전적인 항암제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최근에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면역강암제를 쓴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냥 안 듣기만 하는 건 모르겠는데 한 10%의 환자는 오히려 치료를 안 한 거에 비해서 암이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과진행이라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서 바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또 항체 치료제들이 다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이지만 너무 약이 고가입니다.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해결 문제라고 또 나와 있게 되겠고요. 이제 미래는 그럼 어떻게 이러한 항암 면역치료들이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병원 현장에서는요. 기존에도 암치료법들이 있잖아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과 이 면역항암제를 어떻게 잘 조합하면 더 환자가 더 잘 살게 되나 이런 아주 현실적인 연구들이 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약회사에서는요. 이러한 그 면역항암제가 개발되고서 성공을 보이고 나니까 아 이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구나. 우리가 또 좀 더 머리를 잘 쓰면 연구를 더 잘하면 이런 항암제들을 또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꿈에 이러한 새로운 면역항암제 개발들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는 여기 개인 맞춤 암백신 칼티라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병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누가 잘 들을 사람인지 누가 안 들을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한 또 바이오마크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이런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조만간에 면역을 활용해서 암의 정복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 제목 자체가 기초부터 임상까지였는데요. 한번 이 타임라인에서 CTLA4의 발견부터 항암제 개발까지 PD1의 발견부터 그것의 항암제 개발까지 역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연도를 제가 그냥 보기보다는 CTLA4의 처음 발견돼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약을 개발해서 사람한테 처음으로 주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FDA의 허가를 받는 데까지 대략 한 24년이 걸렸습니다. PD1 처음 발견을 해서 이것이 중요한 몰리큘리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을 약으로 개발해서 환자한테 처음으로 투여를 하게 되고 이것이 FDA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데까지 대략 한 23년 걸렸습니다. 아마 공통점이 있죠. 마치 짠 것처럼 아마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분자를 이것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T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궁금증에서라도 기초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견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약 한 20년의 경과를 거치면서 약으로까지 개발되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역사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기초부터 임상까지의 연구의 중심에 올해 두 노벨상 수상자 제임스 랠리슨 교수님하고 타스콘 교수님이 계시기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면역항암제 성과를 우리 인류가 지금 누리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것이 이 두 분의 올해 노벨상을 받게 된 업적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네.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한 질문을 한 세 개 정도 받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뒤에 맨 왼쪽에 제가 보기에 왼쪽에 지금 두 분 손 드셨는데 제가 보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먼저 손 드신 것 같아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요. 네. 강의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항암제라는 게 사실은 아까 얘기 들은 걸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억제를 해서 그 T세포를 더 강화해주는 역할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정상적인 T세포들에도 그런 게 잘못해서 결합이 되게 되면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수 있는 감기나 그런 질병에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이 투입이 되면 아까 오히려 그게 많이 투입이 돼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아까도 좋은 면을 또 얘기하다가 현재 문제점도 하나 얘기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부작용의 방향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PD1 이것이 우리 몸에 아까 왜 있다고 그랬죠?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서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걸 막으려고 원래 있는 건데 아무리 암환자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기능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예상하건대 예상되는 부작용은 아마도 면역이 너무 과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 또는 만성 염증성 반응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나타날 거 예상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 약을 투여 받으신 분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작용의 빈도가 낮긴 해요. 낮긴 하지만 나타나시는 그 양상들은 주로 자가 면역 질환 염증 이런 식으로 염증성 질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면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한번 아까 면역 항암 치료의 장점이 항상 리스폰스가 되는 군에서는 완치가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완치가 되는 건 아니고 항상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미 카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암세포는 계속 변이를 누적하면서 이제 약간 자연선택처럼 계속 진화하는 암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면역 항암 치료를 받은 군에서는 어떻게 완치가 될 수 있는지 아 알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무슨 아마 질문하신 거는 수술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암세포가 다시 자라나서 이제 우리가 재발을 한다. 이게 암환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면역 항암제를 투여받으면 완치가 되는 경우도 생기느냐. 이게 질문인데요.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맞은 게 평생 동안 이것이 지속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억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충분히 아직 연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이러한 투여에 의해서 T세포가 충분히 활성화가 돼서 암세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죽였는데 그때 굉장히 그 암 항원이 이 암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무한 증식을 하는데 중요한 유전자에서 유발되는 항원이라면 이 암세포는 이러한 항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그 T세포가 공격하는 바로 그 항원의 타겟이라면 사실 그런 경우는 한 번 생긴 그 기억 T세포가 또 암세포가 조금 더 생기려고 그러면 다시 또 죽여주고 거의 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원리로 평생동안도 그런 기억이 아주 좋은 경우에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한 바는 아직은 충분히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한 분을 되자 더 받기로 하겠는데요. 한 분 더 받고요. 아마 질문이 많으실 텐데 저희 전체 강의가 끝난다면 질문 시간이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굉장히 질문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한 번 가장 먼저 드신 분이 저기 그 계단의 가운데 앉아있으신 분이 가장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면역항암제의 반응률이 지금 2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잘 드는 사람이 누군지 그거를 연구하는데 면역항암제 말고 그냥 일반 화학요법에는 유전체 연구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유전체 연구가 면역항암제에도 반응률을 조사하는 데 영향이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일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고 아주 높은 수준의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바로 그런 포인트의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약간 좀 더 구현설명을 해드리면 저에게 이런 면역항암제가 처음 개발된 다음에 그 제약회사에서 임상시험을 하는데 처음에는 악성 흑색종 그 다음에 폐암 이런 식으로 암별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암에서는 효과가 좋았고 어떤 암에서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 암에서 한 20 내지 한 25% 정도의 환자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아까 드린 것처럼 누가 잘 들을지 안 들을지 예측하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암을 저희가 생기면 암 조직을 생검이라고 해서 얻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병리검사를 한다고 그러죠. 하는데 그때 PD원과 PDL1이 상호작용을 해야지 이 약이 잘 들을 거다. 왜냐하면 PD원과 PDL1이 상호작용을 해야지 우리가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 예상하에 이 암 세포에서 PDL1이 발현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마커입니다. 그래서 PDL1을 아마 많이 발현하는 암일수록 이 약이 잘 들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그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건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좀 더 완벽한 예측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이 질문하신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암 조직에 요즘에 NGS라고 그러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될수록 이런 환자들이 면역강암제가 좀 더 많이 잘 들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질문을 다 받았는데요. 아마도 궁금하신 점이 더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따가 모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질문과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약 개발까지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는데요. 신희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시면서 눈치 채셨겠지만 현대과학의 발전은 정말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을 모아서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분야의 발전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들려드릴 세 개의 강의도 처음 보실 때는 굉장히 달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 분야가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들어보시려면 지금 듣는 강의가 아까 들은 강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또 반대로는 어떤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볼 텐데요. 노벨 물리학상 해설 강연을 해주실 카이스트 물리학과 이상민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한국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독일에서 자란하시고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독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과학 강국이고 노벨상 수상자로 많이 배출한 그런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느끼신 독일 과학계의 강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일 과학의 원동력 아니 장점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창의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력이요? 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 교육이 주입식 교육 아니면 조기 교육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어떤 저희가 프레임을 이렇게 가르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기초 원리를 생각하는 거를 좀 잃게 되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오히려 역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교육을 하는 것 같고 그게 결국은 과학에서도 창의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경쟁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창의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저 물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올해 노벨상이 레이저에 주어졌는데요. 사실 레이저 분야에 노벨상이 주어진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레이저가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혹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노벨상을 보면 과학에서 레이저 관련된 게 한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얼추 어림잡아 정말 많네요. 그런데 이제 노벨의 유언 치지를 잘 보면 물리적인 어떤 새로운 발견 혹은 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치지를 잘 잡을 수 있는 게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레이저 기반의 물리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현상을 유도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레이저 기반으로 획기적인 발명을 해서 인류에 대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레이저 물리학 분야에 대변역을 가져온 발명 그리고 발견 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카이스트 물리학과 이상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금년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금년 노벨 물리학상은 약간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1은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나머지 3분의 1은 기술에 대해서 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발표해 주신 신희철 교수님 같이 저도 노벨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번 노벨상을 보면 물리학 분야에서 레이저 물리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명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보면 두 분야의 세 분의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한 분은 아더 에시킨이라는 분이 저희 집게 알죠? 집게 핀셋 이거를 레이저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옵티컬 트위저에 대한 공로에 의해서 노벨상이 2분의 1을 타셨고 나머지 제라던 무르 교수님하고 도넛 스트릿 랜드 교수님이 아주 짧은 펄스 극초단 펄스 아직 개념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증폭할 수 있는 획기적인 증폭 기술에 대해서 두 분이 같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이 두 분은 서로 사제지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벨상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빗으로 어떤 획기적인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초과학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산업용으로 아니면 의학용으로 여러분들 다 라식 알죠? 이런 라식 이런 것들 기반이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저희가 응용하는 기술인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분씩 잠깐 한번 저희가 보면 이제 아드 에스틴 교수님은 보면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런데 연세가 97살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 노벨상의 최고 고령자의 나이는 노벨 경제학상 90살인데 그거를 기록을 깼죠. 그리고 이제 광학찍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발견에 대한 공로로 노벨상을 타셨는데 이분이 노벨상의 반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라드 무르 교수님 프랑스 분이신데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서 또 아직까지도 현직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노벨상 받은 거는 처프 펄스 증폭입니다. 레이저 펄스를 증폭하는 기술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4분의 1을 타셨습니다. 누구랑 제자 노벨상을 탔는데 그 기술이 요도나 스틸겜드 교수님이 박사과정 때 한 일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탔고 여러분도 물리학하면 노벨 물리학상 하면 물리 분야는 노벨 물리학상 여성 수상자가 되게 적죠. 그러니까 세 번째 56년 만에 나온 여성 수상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벨 물리학상은 지금까지 거의 남자분들이 많이 탔죠. 지금까지 210명의 노벨 수상자가 있는 그중에 207명이 남자분입니다. 남자 과학자고 단 3명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리 큐리 1903년에 방사선 물질 원소 라디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한 공로를 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누구랑 같이 타냐면 남편인 피에르 큐리 그 다음 지도교수인 맥크레라고 같이 노벨상을 탔죠. 근데 이제 마리 큐리 같은 경우에 8년 후에 1911년에 노벨 화학상도 탔습니다. 그 다음에 60년이 지난 후에 마리아 게퍼 메이어라는 독일계 미국인이 원자 껍질의 핵의 껍질의 모형을 제시해서 이런 물리학자신데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왔죠. 여성 근데 이제 다른 분야도 한번 봤습니다. 화학에서 다섯 분이 화학도 여성 수상자가 아직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중에 한 분이 또 메리 큐리 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 생의학 쪽에서는 12분이 타셨습니다. 좀 많고 문학에서는 14분 과학에서도 앞으로 많은 여성 과학자분들도 노벨상을 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벨 물리학상이 이제 기본 취지를 아까 초반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노벨 물리학상은 노벨의 유언에 나와 있습니다. 물리학하면 물리적이 획기적인 발견 현상에 대한 발견 설명 이런 걸 가지고 노벨상을 타는지 알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혹은 발명을 한 사람한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 과에 있는 안재혁 교수님의 자료를 제가 받아온 건데 2000년 이후부터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노벨 물리학상을 쭉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갛게 진하게 쓴 네 가지를 보면 반도체 기반의 다중구조 그 다음에 옵티컬 파이버 광섬유지요 CCD 센서 아주 고감도 센서 그 다음 블루 라이트 LED 블루 LED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런 레이저 발명 이것들이 다 발명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다 광학 빛을 가지고 빛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그 위에도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써있는 2017 나이고 뭐 그래비테이션을 외중력파 노벨상 받았죠? 거기에 기본 핵심기술로는 또 레이저가 들어간 간섭계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뭐 퀀텀 시스템 양자 시스템 여기도 기본적으로 빛을 가지고 하는 연구가 됐고요. 2005년 그 다음에 2001년 다 보면 2000년 이후에 노벨상을 받은 분야가 광학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레이저 기반 그래서 광학이라는 분야는 물리학 분야에서 한 분야지만 되게 노벨상을 많이 타는 분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 2000년 이후에 보면 지금까지 원자 분자 광 물리학 이 분야에서 노벨상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나왔고요. 노벨 물리학상이 나머지 3분의 1은 천체 고에너지 그 다음 응집 물리 이런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노벨상을 보면 노벨상의 특징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한테는 노벨상이 수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사후 수여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한테는 과학자한테는 수상이 불가능한데 예외가 지금까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까 우리 신희철 교수님 발표하실 때 랄프 슈타인맨이라는 면역학자가 나왔죠. 이분이 노벨상 타시기 3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노벨상이 결정됐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노벨상을 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아다 에시킨 박사님이 97살로 지금 가장 나이 많은 기록을 깨셨죠. 그 전에 경제학에서 90 연배가 많으신 분이 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100세 넘으신 과학자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최연소 수상자 나이는 어떤가 보면 노벨평화상이 있었습니다. 17살. 근데 이제 과학 쪽에서 보면 30대 초반 다 30대 거의 물리학 분야에서 최연소 수상자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윌리엄 로렌스 브레그가 있는데 그거는 아들이 아버님 브레그랑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브레그 하면 여러분들 브레그 공식 엑스레이 회절 간섭 이거에 대한 공식을 만든 그 공로를 위해서 노벨상을 탔죠.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노벨상에 이번 노벨상에 두 개의 획기적인 발명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집게 집게는 알겠는데 광학 집게가 뭔지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제 물체가 작아지면 쌀 같은 거 저희가 엄지검지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좁쌀 정도가 되면 어떨까요. 저희가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작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건 뭐예요. 저희가 그냥 핀셋 집게를 사용해요. 근데 입자의 사이가 점점점점 작아지면 핀셀을 가지고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잡다 보면 손상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런 아주 작은 입자의 레이저 빗을 집속해서 쏴주면 빗으로 입자를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옮길 수도 있고 움직임을 정지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 광학 집게 한국말로는 옵티칼 투이죠. 영어로는 아니면 싱글 빔 그래디언트 포스 트랩이라고 얘기합니다. 빗으로 트랩을 하는 거예요. 포획을 하는 건데 어떤 레이저 빗을 집속 물질에는 작은 물질한테 이렇게 집속을 하면 이 초점 주위를 이렇게 끌어다니는 힘과 이제 물체에 작용한 전체 운동량의 총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해서 입자가 이렇게 포획되는 겁니다. 그래서 빗이라는 거 저희가 파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입자예요. 빗은 입자로 광자라고 얘기했죠. 광자가 이렇게 어떤 다른 물질로 들어갈 때 들어가서 나올 때 보면 서로 굴절율이 다르기 때문에 빗이 이렇게 꺾입니다. 꺾임으로 인해서 운동량이 변하고 운동량이 변함에 따라서 빗에 의한 강압차가 생기고 그래서 입자는 빗이 입자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입자는 빗세기가 가장 센 레이저 빗의 초점 중앙에 이렇게 포획이 됩니다. 그런데 입자의 형태가 구형태로 되었을 때 서로 등방성이 있죠. 그런 경우 훨씬 더 잘 포획이 되고요. 이게 기본 기술인데요. 그러면 아더 에스틴 교수님이 탄 노벨상의 주요 논문은 뭐냐 하면 1986년에 옵틱스 레터스라는 광학 쪽에서는 유명한 국제 저널인데요. 잡지인데 이게 지금까지 한 6200번 타 과학자들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아더 에스틴 교수님이 일저자지만 쭉 보더만 마지막 저자에 누가 있어요. S츄라고 되어 있어요. 스티브츠 여러분 스티븐츠 누군지 아시나요? 스티븐츠 전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하셨고요. 이분은 1997년에 이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받은 노벨상은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입자 사이즈를 더 작은 원자를 포획하고 냉각하는 기술로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새로운 물리적인 현상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 기본 기술은 뭐냐면 광학 집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틴 박사님은 실질적으로 이 논문이 사이트가 많이 됐지만 1970년도도 기본적으로 제목을 보면 뭐냐면 어떤 빛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어떤 입자를 가속도 시킬 수도 있고 트랩도 할 수 있고 포획도 하고 이런 이런적인 논문을 내셔서 꾸준히 연구를 해왔죠. 그래서 스티브츠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을 때 노벨상을 받을 때 그때 아마 에스틴 박사님도 같이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받지 못했는데 그 20년이 지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학 집계를 어디 응용할 수 있는가 보면 실질적으로 의학 생물학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 아주 고해상도 현미경 이미징 시스템 이런 데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학제 옵티컬 트위저를 이용하면 살아있는 바이러스 아니면 박테리아 세포 아니면 아주 작은 나노입자 이런 것을 포획할 수도 있고 위치를 제어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응용으로 체외수정 같은 게 어때요.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움직이는 응용을 할 수도 있고 DNA 같이 꼬여있는 그런 DNA RNA를 필 수도 있고 꼬임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본기술이 레이저 원자를 포획하고 냉각하는 기본기술 노벨 물리학상을 97년에 받았죠. 1997년 기본기술이 이제 이 옵티컬 트위저고요. 여러 응용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술로 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술은 CPA라는 방법입니다. 처프 펄스 증폭 제가 하는 연구랑도 되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르 교수님을 잘 알고 그래서 이번 물리학상은 저에게 더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프 펄스 앰플리피케이션 영어로 얘기하면 CPA 한국말로 번역하면 처프 펄스 증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개념부터 알기 위해서 처프는 뭐냐면 새가 짹짹짹짹짹 지적일 때 여러분들 보면 주파수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주파수가 이렇게 변해요. 그게 이제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이것을 레이저에 증폭할 때 씁니다. 짧은 펄스가 있는데 아주 짧은 짧은 게 얼마나 짧은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정의를 할 거예요. 짧은 펄스로 계속 증폭을 하면 첨단 출력 첨도 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짧은 펄스의 길이를 시간적으로 되게 늘린 다음에 증폭을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서 원상태로 짧게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죠. 그것을 첫 펄스 증폭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아주 짧은 펄스는 뭐냐면 10에 마이너스 15승초 펄스입니다. 10에 마이너스 0이 몇 개가 있어요. 0.000이 10몇 개가 있겠죠. 되게 짧아요. 펜터초가 얼마나 짧은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 이 발명이 왜 획기적이냐 하면 저희 실험실을 비롯해서 바이오 화학 여러 이런 레이저를 사용해서 응용하는데 공업용 아니면 자연과 기초연구에서 모든 대부분의 실험실 아니면 응용의 이런 초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하면 이 기술이 기반기술입니다. 되게 중요하고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논문을 봐야겠죠. 어떤 논문에 의해서 이제 노벨상이 수여됐나 보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옵틱스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광학 쪽의 이제 잡지인데요. 이게 1985년에 출간된 기사인데 논문인데 여기 보면 도나 스트릭랜드 젤라로 무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나 스트릭랜드 여자 교수님 같이 노벨상을 타신 이때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로체스터 대학에서 무르 교수님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한 4,700번 이상 인용이 됐고요. 기본적인 여기서 보면 간단한 영어인데 증폭된 레이저 펄스를 다시 재압축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처음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의해서 노벨상을 탔는데요. 보면 이 논문은 여러분도 옵틱스 커뮤니케이션스 옵틱스 쪽의 어떤 저널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이처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임팩트 팩터도 아주 높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획기적인 기술이라서 노벨상을 탈 수가 있었죠.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짧은 펄스가 있어요. 레이저 펄스가 있어요. 레이저 펄스인데 짧다는 것은 12-15승초 펜터초 아주 짧은 펄스가 있는데 이 짧은 펄스의 출력을 더 높일 수 있으면 응용 분야가 훨씬 더 방대해져요. 그런데 이제 짧은 펄스가 짧아지면 순간적인 첨도 출력이 높아요. 면적당 세기가 되게 써서 그대로 증폭을 하면 이 안에 증폭기 있는 모든 증폭단도 그러고 옵틱스도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펄스가 짧아지면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펄스의 길이를 시간적으로 늘려요. 시간적으로 길게 늘리면 순간 첨도 출력은 되게 낮아져요. 그래서 펄스를 시간적으로 늘리고 증폭단에서 증폭을 한 다음에 세기를 세게 한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마지막 단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짧게 줄여버리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컨셉은 되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증폭단이 파괴되지도 않고 아주 첨도 출력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센 그런 짧은 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CPA 첫 펄스 증폭 가지고 짧은 펄스 그 다음에 고출력 펄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짧은 펄스 극초단 펄스 펜터처 펄스 이게 어디에 응용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짧아요. 짧다는 것은 울트라 셧 해요. 아주 초고속 극초단 기술이고 아주 빠른 현상들 우리가 현재 가질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검출기로 측정 못하는 더 빠른 현상들도 이런 레이저를 사용하면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강도가 되게 첨두출력을 되게 높이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강도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초정밀 기술입니다. 산업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펄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스펙트럼 성분이 여러 색깔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넓은 초광대역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어때요.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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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죠. 무지 짧은 무지 빠른 무지 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지가 들어가면 좀 특별하죠. 그럼 봅시다. 이런 개념을 알기 위해서 아까 펜터치 무지 짧은 펄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레이저가 작동하는 원리를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볼 겁니다. 하나는 연속 발진되는 거예요. 레이저를 딱 스위치를 키면 레이저가 출력이 쭉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펄스형으로 발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 간격을 가지고 펄스가 하나씩 쭉 쭉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관심 있는 건 펄스 레이저를 한번 다시 봅시다. 펄스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펄스 하나를 크게 한번 확대해 봅시다. 확대해 보면 펄스 형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펄스가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시간 이거의 전체 반치폭을 가지고 이 펄스는 얼마나 짧구나 펄스의 길을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폭이 10에 마이너스 9승 조면 나노초 10에 마이너스 12승 피코초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15승 초면 펜토초 근데 지금 이런 CPA 방법으로 증폭하는 아주 짧은 펄스 피코초 이하의 펄스를 효율적으로 증폭해서 아주 고강도 펄스를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봅시다. 저희가 어떻게 펜토초를 만들까 짧은 펄스를 만들까 아까 봤더니 레이저로 스위치를 딱 켜면 연속 발진 쭉 되죠. 어떤 일정한 에너지 가지고 세기가 이렇게 순간출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압축을 하면 되겠죠.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되게 짧게 만들면 첨도 출력 아니면 순간출력은 무지 세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연속 발진 레이저랑 펄스를 레이저 평균 출력은 여기 있는 에너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짧은 펜토초 시간 안에 첨도 출력은 무지 막지하게 높게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펜토초 10에 마이너스 15승초 얼마나 빠른지를 저희가 한번 봅시다. 빛은 1초에 얼마나 거리를 가죠? 1초에 대략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30만 킬로미터 저희가 빛이 눈을 한번 깜빡 1초 하면 빛은 어때요? 지구부터 달까지 가겠죠. 그런 식으로 빛은 1초에 지구에서 달까지 가요. 그렇게 빨래요. 1초에 달까지 가니까 30만 킬로를 가니까 엄청 빠르죠? 그런데 이 빛이 사람의 머리칼의 두께는 대충 30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해요. 이 빛이 이렇게 빠른 빛이 100펜토초 안에는 30마이크로미터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인 거를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빛이 100펜토초 안에는 30마이크로미터밖에 가질 않아요. 그럼 봅시다. 아까 얘기한 초고속 펜토초 극초단 이렇게 얘기한 거 울트라 울트라 얘기했죠. 보면 저희가 시간 스케일을 가지고 각각 시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스톱워치 가지고 빨리 누르고 이런 장난을 요즘에는 안 하겠군요. 저 때는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0.1초 만에 누르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간이 스케일이 1초 0.1초 이래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 셔터가 터지는 시간이 한 밀리세컨드 요즘에 초고속 카메라는 마이크로세컨드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죠. 폭탄이 딱 터지는 순간에 터지는 순간 그게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되고 여러분 컴퓨터 보면 컴퓨터 안에 칩이 들어있어요. 요즘 칩은 나노세컨드 되게 빨리 반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을 보면 분자가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 안에서 일어나는 분자 운동들이 있어요. 진동을 할 수도 있고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드들은 한 10일 10일 마이너스 12승 초 피코세컨드 안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광합성 이런 거는 피코세컨드 펜터세컨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있고 원자주의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일렉트론 클라우드 전자 구름이 있죠. 그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의 변화 이런 전자의 움직임은 펜터초보다도 더 빠른 시간 하는 12 마이너스 17승 더 빨라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12승 미만의 어떤 이런 현상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빨리 반응하는 검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출기 없어요. 아직까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레이저를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고속 펜터초 극초단을 얘기했고 하나는 초고출력 왜 그러면 출력이 높은 펄스가 필요한가를 봅시다. 저희가 두 개를 비교했어요. 하나는 연속 출력 스위치를 딱 넣었을 때 일반적으로 쭉 나오는 출력 하나는 펄스로 나와서 첨두출력 순간적으로 비교를 했어요. 손전등에서 나오는 출력은 저희가 손전등을 이렇게 키면 그냥 와트급 정도가 나오고요. 집에서 쓰는 오븐, 렌즈 이런 거는 수십 킬로와트 수백 킬로와트 정도의 출력 이에요. 스위치를 키면 그만큼 출력이 필요해요. 작동을 하기 위해서 작은 마을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 출력을 보면 메가와트 10에 6숨 아니면 수백 메가와트 이 정도가 필요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기가와트 10에 9숨 이상의 출력이 필요하죠.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대충 수백 테라와트 이 정도가 되면 테라와트는 10에 12숨 와트예요. 그런데 이런 레이저를 사용하면 연속적으로는 이런 센 출력을 낼 수 없지만 짧은 아까 얘기하는 펜터초 짧은 시간 안에 천두 출력을 무지막지하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카메라를 찍을 때 플래시가 아까 마이크로세컨드 짧은 시간 안에 터진다고 그랬죠. 그때 순간 출력 천두 세기는 한 킬로와트 이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폭탄은 한 메가와트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 천둥 번개 칠 때 그때 순간 출력 뭐냐면 한 테라와트 급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천둥 번개 칠 때 잘 이걸 세이블 하면 에너지를 잘 저장할 수가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태양에서 오는 세기보다도 더 센 연속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아주 초고출력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여기 약간 제가 가급적이면 영어 자료를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거는 영어 자료 인데 이게 제라드 모루 교수님이 총설 논문을 쓴 거에서 가져온 표 인데요. 이거는 광학하는 레이저 하는 사람들 중요한 데이터 입니다. 레이저는 1960년도에 처음 개발이 됐어요. 루비 레이저가 개발이 됐는데 개발이 됐을 때는 그냥 연속발진이에요. 스위치를 딱 켜면 아까 출력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속적으로 출력이 나오지 않고 순간적으로 첨도 출력을 세게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초연구도 그렇지만 응용분야도 많아요. 레이저를 펄스 바꾸는 일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큐스위칭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나노초 10에 마이너스 구성초 펄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드 락킹 모드 잠금 이런 방법을 가지고 피코초 펜토초 펄스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첨도 출력을 좀 올렸어요. 첨도 출력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한 85년까지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출력을 올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논문을 보여드렸죠. CPA 방법을 가지고 지금 획기적으로 계속 출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력을 높이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한 18승 면적당 센치메터 면적당 세기를 되게 높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에서는 상대 물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원자가 있고 주위에 전지의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불가능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준은 뭐냐면 집 속에 가지고 빔을 작게 만들었을 때 그 면적당 세기는 전체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서 내리쬐는 햇빛을 연필 끝심에 모인 그 세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고등과학기술연구소 광주과학위원 고등과학기술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에 이런 시스템을 잘 개발해서 여러 가지 기초연구 응용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더 센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ELI라고 유럽에서 추진하는 유럽 국가들이 협동으로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20승 해야 25승 더 가자. 그래서 아까 페터하트가 아니라 그거에 10에 6승 더 높은 아까 여기 보면 제타와트 10에 21승 와트 첨두출력을 내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란 모로 교수님이 프랑스 고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더 센 유럽이 연합해가지고 어떤 기반시설을 구축하자 해서 체코 헝가리 불가리 이런 기반시설 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코출력 예제 응용 분야가 어디있나를 좀 보면 고전자장 물리 플라즈마 발생할 수도 있고요. 레이저를 사용해서 입자 생성 핵융합 뭐 이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로렌스 리버무 국립연구소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연구를 추진해왔고요. 그 다음 원자 분자 물질 내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아주 빨리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또 9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고분해 분광학 펜토츠 아주 짧은 펄스는 여러가지 성분을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정밀 분광을 할 수가 있고 또 200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비선형 강화 그 다음에 산업에서는 초미세 초정밀 가공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의학에서 고분해 현미경 이것도 또 노벨상이 나왔어요. 2014년도에 아주 하이 레절러스 마이크로스코피 그 다음에 이미징 암치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식도 초고속 펄스를 쓰면 그 장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응용이 많이 있고요. 초고속 동력학은 이제 물질에서 일어나는 빠른 현상들을 저희가 하나씩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면 1999년에 캘리포니아 공대에 있는 찌웨일 교수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초고속 동력학 분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초고속 현상들을 아까 CPA 이런 초고속 레이저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그거를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으로도 응용이 되게 많습니다. 장점을 보면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공업소에서 레이저 가공 이렇게 하죠. 그건 그냥 일반적인 레이저고요. 아주 짧은 펄스 CPA 증폭된 아주 짧은 펄스 쓰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주면 하나는 나노처로 이제 물질을 가공한 건데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 보면 주위가 이렇게 열에 의해서 손상이 이렇게 돼요. 근데 펄토초 아주 짧은 펄스라면 깨끗이 이렇게 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센 빛은 물질 안에서 자가 집속되는 현상이 있어서 어떤 물질 내부에 요거는 이제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나노 사이즈 나노미터 10에 마이너스 구성미터 사이즈의 나노 황소를 이렇게 내부에다도 새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용으로 초고속 레이저 라식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럼 펜토초 레이저를 라식에 사용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펜토초 레이저를 가지고 펜토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각막을 이렇게 레이저로 스칼펠 칼로 깎지 않고 레이저로 깎고 뒤집고 안면을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 다듬는 것을 레이저를 가지고 다 하는데 펜토초 레이저 펜토초는 12-15승 저희가 그래서 앗 뜨거 뜨거 하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는 벌써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열을 열에 의한 데미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저희가 그럼 초고출력으로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로 뭐를 할 수 있냐 아까 얘기했던 양송자가소 플라즈마 생성 엑스레이 나노 이미지 핵융합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페트하트 레이저 10-12승 와트 첨두출력이 그런 건 미국 로렌스 리버 국립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유럽의 ELI 아까 얘기했던 중국, 일본 그 다음 국내에도 있어요. 아까 말씀 광주가기원의 아이베이스 그 다음 고등강기술연구소 극초당 광양자빔 시설이 있어서 여러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가지 응용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한 두가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과학 외전에서 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요. 두개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기 안경 낀 여학생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분야는 옵티컬 트위저에 있어서인데 스티븐 츄가 이미 1997년에 원자기체를 냉각 및 가두는 그런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옵티컬 트위저도 사실 그렇게 나노입자들을 레이저로서 가두고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보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옵티컬 트위저가 1997년에 받았던 상에 비해서 어떤 노블티를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일단은 1997년에 스티븐 츄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원자를 냉각하고 포획하는 기본기술은 벌써 85년에 내놨던 옵티컬 트위저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다 에시킨 박사님이 같이 받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기술하고 근본적인 원자를 냉각하는 기본기술은 옵티컬 트위저 트위저지만 거기에서는 원자를 냉각하고 포획하면서 나오는 새로운 현상들이 준거고요. 지금 옵티컬 트위저 아다 에시킨 교수님의 기본 옵티컬 트위저는 바이오 시스템 의학에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안경끼는 친구. 이제 집게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상생에서 고기 구울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집게가 있잖아요. 그런데 광합집게는 레이저로 초점에다가 입자를 짚는 건데 그 집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요. 집게요. 집게는 아까 보여준 레이저 그 자체가 집게입니다. 개념을 저희가 집게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저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잡아서 일정한 위치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하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길 때 집게를 사용하잖아요. 사이즈가 커지면 저희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 레이저 입자가 작아지면 레이저빗을 이렇게 쌓아주면 빛이 센 곳으로 이렇게 힘이 이렇게 모이는 그거를 우리가 그래디언 스포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로는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빛을 이루는 광자와 물질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전체적인 운동량이 변해요. 아까 보면 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꺾어지고 이러면서 운동량이 변하는데 그러면서 작용하는 라디에이션 프레셔 강압의 차이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포함되는 원리죠. 그래서 레이저 자체가 그냥 찍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레이저 과학에 대한 강연을 들려주신 이상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세계의 과학 노벨상 중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계속 뭔가를 우리 과학자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연구들에 대한 이야기네요. 처음에는 우리 몸의 면역계를 조절해서 병을 낫게 하고 싶었고요. 지금은 레이저를 가지고 작은 것들을 옮겨 다니고 싶죠. 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이제는 아예 분자에 생긴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어떨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실 노벨 화학상에 대한 해설 강연을 해주실 서울대 화학부 김석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시기 위해 나오셨는데요. 사실 카오스 재단에서 처음 교수님을 섭외하려고 했을 때 부담스러우시다고 그렇게 고사를 하셨다고요. 아 예 네 그런데 카오스 재단에서 다시 찾아가서 아 그러면 설명만이라도 해주세요 했을 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몇 번이고 부탁을 드려서 모셨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오늘 나오실 결심을 하셨나요? 아 예 제가 먼저 이제 말씀해 드렸던 거는요 그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것도 전문적이지만 이 과학을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혹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더 좋은 잘하시는 분을 찾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네 교수님 너무 겸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그 과학을 대중화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누군가는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카우스 재단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좀 감사함이나 고마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오늘 저 대신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는 계시지만 차마 질문을 못하고 있을 법한 한 질문을 제가 대표로 드려볼게요 제목이 진화유도잖아요 교수님 저는 분명히 진화를 생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화학성인가요 이게 화학성을 받게 된 거는 아마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석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세요 소개를 받은 김석희입니다 반응이 좀 느려서 잠시만 이번 노벨 화학상의 성과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보통 영어로는 디렉티드 이볼루션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유도진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도진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진화는 문제를 좀 알겠는데 유도진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까 이제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진화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왜 노벨 화학생을 받았을까 하는 질문이 또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벨상의 성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생명체가 겪었을 법하는 이 진화의 과정을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생체 분자에 정욕을 시키면 아마도 우리가 유용한 단백질을 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신 그런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러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 네발로기는 원숭이와 같은 그런 종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직립을 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우리 지구상에서 아주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요 어떤 것들은 보면 서로서로 이제 비슷비슷한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진화의 과정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런 진화가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19세기 여러분들이 아듯이 19세기 찰스다인이나 여러가지 진화학자들 통해서 여러가지 이론들이 이미 정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두가지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는 바로 이 변이 또는 이제 다양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이 초록색 원을 그렸습니다 이게 자식세대를 만들어서 한번 그 자식세대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 유전을 통해서 이 색깔과 모양을 닮은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이 모든 특징이 같은게 아니라 조금씩 특징이 다른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식세대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이 조금 껴있는 특징을 가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노란색을 좀 가지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파란색과 노란색을 더 많이 띄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개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개체들이 다양한 모습을 띄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자연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주 소수의 것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의 특징을 가진 것들이 이 조건에서는 아주 잘 살아남고 이 후손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노란색을 띄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파란색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는 것들만 많이 남게 됩니다 이것들이 계속 계속 자식세들을 만들어가게 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국에는 이 초록색이 파란색의 원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과정인 자연선택이라는 게 결국에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다윈 시대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변이나 다양화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번 노벨사용 업적이 왜 화학상을 받게 되었는가 를 대답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이 생명체는 세포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세포 내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분자 수준의 작업들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생체 분자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는 이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DNA라는 물질은 단백질과 이 세포를 통해서 이 개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 DNA에 변화를 주면 바로 이 개체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진화라는 다양성과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개체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담은 물질의 변화에 따라서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진화의 과정도 결국엔 화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몇 학자들이 가진 관심은 이런 DNA 물질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실험실 안에서 이런 진화를 재현해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요 특히 이번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 DNA를 변화시켜서 개체까지도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너무 복잡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적어도 유용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차단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섭적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세 분의 교수님들 중에 이 프렌시스 아놀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단백질 중에 이 효소에 대해서 이러한 유도진화의 개념을 적용을 시키면 유용한 단백질을 아주 손쉽게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보여주신 분이고요 이 스미스 교수님과 이 윈터 교수님은 이 유도진화의 방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이 파지 페이지 디스플레이 또는 파지 전시라고 하는 방법을 개발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분의 역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놀드 교수님이 결국에는 사용하신 방법은 앞서 말한 이 진화의 두 방법을 그대로 시험실에서 재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양화 선택의 방법을 실험실 수준에서 단백질에 적용을 시킨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DNA의 다양화를 통해서 많은 숫자 다양한 DNA를 우선 만들어내고요 거기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원하는 성질을 가진 것만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DNA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단백질의 숫자도 많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화 방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DNA의 변화를 통합니다 근데 DNA라는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서 보듯이 A, G, C, T로 대변되는 네 가지의 기본 유닛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파벳 가지고 단어를 만들 때 이 단어의 알파벳의 순서가 중요하듯이 이 DNA에서 이 A, G, C, T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도 유전정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DNA 위치에 예를 들어서 이 C 위치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C라는 알파벳을 코드를 T로 변화시켰을 때 하면은 이 DNA 물질은 이 처음의 물질 DNA 물질과는 다른 물질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DNA 정보를 받아서 사실 단백질의 구성 요소도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C가 T로 변하면은 이 단백질을 이루는 구성 요소도 S에서 F로 변하게 돼서 단백질의 구조도 바뀌고 기능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다양성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DNA 코드라는 게 결국엔 A, G, C, T 4가지 결국엔 2비트짜리의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 수준을 저희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DNA가 여기서는 한 30개 정도의 코드를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은 각 위치에 4가지 종류의 코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총 다른 DNA 개수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다양성의 개수는 한 4에 30승 다시 계산을 하면 한 10에 18승 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저희가 이 DNA를 다양화해서 만들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DNA 숫자는 대략적으로 한 10에 10승에서 한 12승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12승 개라고 치면 한 1조 개가 됩니다 1조 개의 DNA를 만들어도 총 만들 수 있는 숫자의 100만 개 중에 하나 정도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단백질 일반적인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물질의 박테리아 있는 단백질의 평균적인 크기는 300개에서 400개의 기본 유닛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DNA는 한 1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10에 600승 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DNA를 많이 만들어도 결국에는 이 문제는 우리가 유용한 단백질을 차단하는 이러한 문제는 자체는 가장 좋은 성질을 가지는 단백질을 차단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주어진 한 개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용한 단백질을 그것도 기능이 어느 정도 어드밴스된 어느 정도 기능이 또 강화된 그런 단백질을 빨리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로 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렌시스 아놀드 교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유도진화의 방식을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처음 시작되는 DNA에서 일종의 변화를 변이를 일으켜서 다양한 DNA를 만들고 다양한 DNA에서 다양한 엔자임을 만들고 이 다양한 엔자임을 테스트를 해서 원하는 기능을 가진 것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프렌시스 아놀드 교수님이 여기서 도입한 방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된 이 단백질 그리고 이 단백질을 만드는 DNA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이런 실험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한 서너 번 반복을 하면 처음에 얻어졌던 그런 단백질 효소보다 훨씬 더 기능이 향상된 효소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 초창기의 아놀드 교수님이 했던 실험을 보면 한 4천 개의 변이체 효소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서너 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한 200배 이상의 기능의 향상된 효소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4천 개라 그러면 저희가 실험실에서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크기의 효소가 얼마나 다양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렌시스 아놀드 교수님이 최적한 방법이 한 2, 30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효소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되는 모든 그런 작업들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술이 됩니다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효소를 쓰이는 그런 화학 반응들은 기본적으로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생명체에 있는 단백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충매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충매라고 하면 무기계열의 충매라면 특히 중금속이라던가 상당히 독성에 강한 물질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효소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를 사용해서 실제로 바이오연료나 여러가지 유용한 유기화화물 심지어는 의약품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효용성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업적 두 번째 분의 업적을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프렌시스 아너드 교수님의 실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DNA를 통해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질에 대한 분석을 한 거지 이 두 번째 단백질이 정확하게 어떤 서열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단백질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단백질을 만드는 DNA의 서열을 분석하는 방식이 훨씬 빠르고 수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보통은 이 단백질에서는 기능을 테스트를 할 뿐이지 이 단백질이 어떤 건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DNA를 분석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의 가정은 이 단백질을 만드는 DNA가 바로 이 단백질과 이렇게 연결이 어느 수준에서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DNA가 만약에 다른 다양한 DNA와 섞여 있다면 이 단백질을 만드는 DNA의 서열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프렌시스 아놀드 교수님이 사용한 방식은 바로 박테리아 세포 자체를 하나의 구분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에서는 하나의 박테리아 세포에 한 가지의 DNA만 들어가고 이 DNA에 맞는 단백질만 생성이 되고요 이 옆에 있는 세포는 다른 DNA와 그러면 다른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구분자로 사용된 이 세포를 프렌시스 아놀드 교수님 실험 같은 경우는 이 손바닥만한 원형의 용기에 넓게 퍼뜨립니다 넓게 퍼뜨리면 공간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용기에는 특히 이 박테리아가 먹고 자랄 수 있는 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각각의 위치에 있는 박테리아 하나하나는 계속 자라면서 하나의 세포군을 이루는데 이 세포군은 모두 한 가지의 DNA와 거기에 따른 단백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은 이거를 복제를 해서 두 개의 다른 용기에다가 이걸 그대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특정 세포군에 대한 위치 정보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요소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 단백질 자체는 세포 안에 포함이 돼 있고 노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특징을 테스트를 할 때는 이 단백질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프렌시스 아널루 교수님이 처음 실험했던 것도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포를 깨야 되고 그 효소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봤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DNA를 분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테스트 과정에서 DNA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여기 복제된 여기서의 용기에서 이것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세포군을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DNA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손바닥만한 용기에서 한 번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 세포의 개수는 한 수백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기를 한 열 개 정도를 실험실에서 한다고 했을 땐 한 수천 개 정도의 다른 DNA와 다른 효소들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세포가 하나의 구분자로 사용이 된다고 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굳이 세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DNA와 이 단백질이 어느 정도의 연결성이 있어서 다른 것과 구별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음 두 번째 이 분인 이 스미스 교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 보여드리는 소위 파지라고 불리는 것을 구분자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파지라는 것은 이 박테리아에 감염을 일으켜서 스스로 복제를 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그 박테리아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림을 세포와 거의 비슷하게 그렸는데요 사실상 이 파지는 이 박테리아 세포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 안에 세포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특징은 이 DNA를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파지의 DNA가 여러 프로틴 단백질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서 보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소위 캡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스미스 교수님의 아이디어는 이 캡슐 단백질을 만드는 필요한 정보를 담은 DNA에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의 정보를 담은 DNA를 여기에 삽입을 시키면 파지가 이 캡슐 단백질을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도 같이 만들어서 이 바깥쪽에 노출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에 대한 단백질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 테스트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새를 깰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DNA 정보는 이 파지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주 좋은 구분자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미스 교수님이 최적화한 방법을 보면 아놀드 교수님이 최적화한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다양한 DNA를 만듭니다 다양한 DNA에서 다양한 파지가 나오고요 이 다양한 파지를 저희가 물질을 분리할 때 많이 쓰는 이런 컬럼이라고 하는 용기에 이렇게 부어 놓습니다 부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통과를 시킬 때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데요 이 알갱이에 우리가 원하는 분자를 이렇게 표면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이 파지 위에 이렇게 노출시킨 단백질 중에 우리가 원하는 이 하늘색의 분자에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서 결합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파지 같은 경우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알갱이에 이 파지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결합하는 단백질이 있는 파지만 이 알갱이 주변으로 남게 되고 나머지 결합을 하지 않는 이런 파지들은 이 밑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남은 것들만 다시 모아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분자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하는 단백질을 가진 파지만 이렇게 농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스미스 교수님도 이 파지를 다시 라이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방식으로 좀 더 강하고 선택적으로 결합을 하는 단백질을 가진 파지만 농축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이 초창기 실험들 보면은 여기서 한 10의 8승배 한 1억배 정도 농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놀드 교수님의 그런 실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다양성 다양화된 DNA와 파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훨씬 더 선택적으로 이렇게 농축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분의 그 업적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항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일철 교수님이 이미 항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하셨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을 때 저희 몸에 항체가 생겨서 면역력이 높아졌다 라고 할 때의 그 항체입니다 그 항체는 여기서 보여드리시지 Y 모양의 단백질로 된 생체 물질입니다 그런데 항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 Y 모양의 문자 중에 이 끝에 두 부분 두 부분의 특정 물질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항체가 생기면 똑같은 박테리아가 몸에 들어갔을 때 그 항체가 이 끝부분을 이용해서 박테리아의 표면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박테리아의 감염을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의 몸에는 매일같이 아주 다양한 숫자의 항체들이 생깁니다 이 항체들을 보면 대부분의 분자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이 끝부 두 부분만 조금씩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분자에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항체가 중요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의약품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2016년도에 이 매출액이 높은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한 10개를 뽑아왔는데요 10개 중에 제가 이 핑크색 막스로 이렇게 표시한 한 5개 정도가 전부 다 항체로 된 의약품들입니다 특히 1위를 한 휴미러 같은 경우는 1년에 16조가 더 되는 그런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면역학제 면역학암제도 아마도 몇 년 안에 이 10위 안에 몇 개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세 번째 교수님인 이 윈터 교수님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이러한 항체를 의약품으로 개발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스미스 교수님이 개발한 이 파지 전시의 방법을 항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항체 전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끝에 항원에 결합하는 이 끝부분만 이 단백질에 붙여서 스미스 교수님과 같은 똑같은 파지 전시의 방법을 사용해서 원하는 물질에 특징적으로 결합을 하는 항체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항원 결합 부위는 인간의 그 항체 끝부분에 다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의약품으로도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노벨상 수상을 보면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하나의 질문으로 저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어떤 방식으로 유용한 생체분자 또는 단백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게 두 가지 정도의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이 단백질의 서열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작업이지만 최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 좀 반대되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작위적인 변이와 선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투영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줄어든 그런 방식을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자연의 진화 방식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유용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두 번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벨상도 우리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 이 첫 번째 방법을 개발하신 분들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방법을 개발하신 분들이 분들의 수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마도 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중간에 있는 남학생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생물체 안에 그 DNA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그 DNA를 넣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DNA를 바꾸는지가 궁금합니다 DNA를 넣는 방법을 말하시는 건가요 바꾸는 방식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DNA를 생물체 안에 DNA를 주작해가지고 여러 그걸 말씀하시죠 DNA를 바꾸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DNA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합성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화학적인 합성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DNA가 크기의 DNA 같은 경우는 엔자임을 사용해서 효소를 사용해서 DNA를 합성하는 효소를 사용해서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DNA를 만드는 효소들은 기존에 있는 DNA를 하나의 형틀로 사용해서 그 서열을 그대로 복제를 하게 되는데 이 복제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일부러 에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에러를 만드는 그런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DNA의 서열 자체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DNA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남학생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파지 디스플레이를 할 때 파지를 구분자로 사용하는 이유가 밖으로는 단백질을 나오게 하고 안쪽으로는 DNA를 갖고 있게 하기 때문에 파지를 구분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파지 안에 DNA를 삽입을 해야 하는데 그 DNA를 어떻게 삽입을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파지 안에 DNA가 들어가는 건 그 파지의 복제 그 메커니즘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할 게 없고요 파지가 다른 그 박테리아를 감염을 시켜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기 DNA를 복제를 하고 그 DNA를 보호하고 여러가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단백질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자동적으로 모여서 DNA를 감싸고 파지 파티클 자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포를 뚫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은 이미 파지의 DNA에 그런 정보들이 저장이 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공적으로 할 게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저쪽에 남학생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두 가지 기술에서 모두 박테리아의 이용이 필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액생물하고 진액생물 그러니까 세포에서 단백질을 번역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기작이 달라가지고 원액생물에서만 번역될 수 있는 단백질이 있고 진액생물에서만 번역될 수 있는 효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엔자임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를 시키거나 또는 이제 항체를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액생코에서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은 셀렉션이 불가능한 기술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방법 자체가 박테리아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보통은 박테리아의 효소들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박테리아 같은 박테리아 이예서더라도 이렇게 많이 쓰는 박테리아 종에서 제대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제 다른 진액세포에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도 박테리아에서 해보면 많이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진액세포의 하나의 모델인 이스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셨던 것이 무색하게 정말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셨죠 김석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오늘 준비된 세 개의 강연을 모두 해드렸습니다 이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그동안 있었던 과학의 줄기를 다 훑어볼 수는 없었겠지만 여러분들 각각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저도 지금 강연을 열심히 들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기초과학자인데 나중에 제가 한 연구도 이렇게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 계신 학생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저런 연구 해도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어떤 분들은 과학자들 저런 거 하는구나 아니면 몰랐는데 약을 쓴다 항암제를 만든다는 게 저런 뜻이구나 이 정도의 작은 것들을 알아가실 수도 있겠죠 모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과학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강연자 세 분을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나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청중분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집중을 잘 해주시고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기뻤는데요 특히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소개한 이런 연구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되면 더욱 보람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을 강의를 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했지만 저도 배운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일반 청중들이 집중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이런 기초과학이나 이런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중강의 처음인데 생각보다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쳐다보고 공부하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뜨거운 어떤 관심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는데요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카오스 재단과 고등과학원 그리고 저희 네 명의 과학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